아 근데 되게 춥네요 오늘도 오늘? 오늘 그렇게 안 추운데 나는 아니 근데 비워서 춥던데?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?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온 두 남자 오늘 어디로 갈 거냐 더현대서울이라고 현대백화점 되게 크게 올해 오픈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를 구경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여인하루역 1번 축으로 오시면 돼요 렛츠고 지금 더현대서울 앞에 다 왔는데 되게 예쁘다 근데 진짜로 진짜 커 이제 입장할 때 큐얼 인증해야 될 거예요 아 왜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꾸며놨나봐요 나도 오늘 약간 북극곰 아토는 둘곰 머리가 붉은색이라서 아 안내도 그래서 물품 보관을 먼저 하자 지하 1층에 물품 보관소가 있으니까 아침 드세요? 아침 요새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음 좀 챙겨 드셔야 될 거 같아요 아침에 카돈놈 말하는 처지가 아닌 거 같은데 물품 보관소 물품 보관소 물품 보관소 역시 모를 때는 물어보는 게 짱이야 맞아 현금 있어요? 저 현금 있어요 오케이 현금 필요해요? 저기 물품 보관소 현금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어 저기네 여기구만 셀프 락커 이제 물품 보관소에 이제 단발로 넣어놓고 몸이 좀 한결 가벼워진 상태로 역시 몸이 가벼워지 덜 피곤해 지하 2층에 아주 좋은 데가 있어요 맞아요 나이스 웨더? 아 예스 나이스 웨더 지하 2층부터 해서 쇼핑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있고 내가 또 필름 카메라를 저 있잖아요 그건 아토 거잖아요 네? 네? 아 예? 오케이 맨날 찍어줘는데 사진 다 갖다 줘도 다 갖다 버리고 뭐 갖다 버려 갖다 버린 게 아니라 그게 나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가져갈 수가 없지 혼자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아니 아니 어 반스? 나 반스 말 돌리지 마요 어 여기네 나이스 웨더 아 여기 여기가 미국 편의점 그런 느낌인가 봐요 이거 되게 유명한 그거잖아요 포테이토 칩 이게 왜 유명해? 그건 모르겠어요 굿즈 양말 이런 것도 판다 그랬어 여기 온 김에 로아 선물 하나 사와 줄까요? 로아 새로 들어왔으니까 로아 선물을 그러면 여기서 골라서 가자 좋아요 로아 선물을 스케이트보드 바퀴 ever 스케이트보드 바퀴 애도 오 이거 어때요? 이거 마시는가? 자 핸드크림 얼만데 좀 보자 이거다 너무 좋아 어 나랑 취향이 다른데? 난 이게 좋은데 이거는 운방울껏 정돈된 가죽? 난 이게 좋은데 자 우리 거 살까? 누워버리고? 아 나 진짜 곰이 하나를 머리 아프거든요 산 때문에 머리 아픈 거 아니야? 아 그런 거? 로아 선물 구매 완료 완료 자 여러분 저희는 새 멤버 로아 합류 기념 선물을 샀습니다 뭔지는 나중에 음식점도 이렇게 다 어플로 예약을 해야 되는 레이팅 완료되었습니다 와 56팀 지하 2층으로 보니까 나이스웨드랑 피어 말고는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라서 우리 이제 5층으로 가요 자 이제 드디어 5층으로 이제 확 밝아진 거 보이시죠? 와 대박이다 근데 확실히 여기가 좀 답답한 느낌은 없는 거 같아 약간 그 느낌이네 그 롯데월드 실내에 있다가 야외 나오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 나는 그 느낌 지하에서 티켓 끊고 SLT 타고 올라와서 딱 보는 순 그 느낌 그 느낌 오 새소리도 나 진짜 새 있는 거 아니겠지? 고소공포증 주의 고소공포증 주의 고소공포증 주의 잠시만 앉을까? 저 뭐예요? 저 언커먼 스토어 아 저게 그거구나 근데 오늘 사람이 없네 예약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가면 돼 저 지금 봐봐요 아 그리고 저기 옆에는 레고도 있고 레고 레고 또 옆에 이제 플레이어 어차피 내 레고 샵도 한번 가보자 나 레고 진짜 좋아하거든 나 레고 진짜 좋아하거든 안 사신걸? 사달라고 안 해 여러분 저희 지금 식당 예약 그 웨이팅 해놓은 게 5분 내로 오지 않으면은 밥을 주지 않겠대요 빨리 가라 그래 5분 내로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밥을 주지 않을 것이야 예약 취소래 이런 게 어디 있어 허우섬이 어디야? 허우섬 허우섬 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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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수고기 탕후면 라고짜장 고상면 두 개 호우섬 마우섬 미크티 콜라 예스 그걸 보여줘야지 아 내가 산다고 아 그래요? 나 그럼 잘 먹어도 되요? 아아야야야 라고짜장 고기를 잘게 다져가지고 되게 먹기 좋게 매운 소고기탕면 블랙 하가우 아 근데 양이 적다 한입거리인데? 한입 가능? 응 진짜 가능 이렇게 해서 음 이게 그거네 짜장 먹으면은 고기 막 집어먹잖아요 응 고기 찾으려고 근데 이게 다 고기니까 음 다진 마늘 들어가서 맛있어 응 맛있어 아 아 어어어 제대로 마라마샤 오 오 우와 뭐야 뭐야 쌀? 뜨거워요? 응 뜨거워요 으응 으응 왜 땅콩 맛이 나지? 땅콩이 배부로 들어가는거 아니야? 왜 땅콩이 배부로 들어가는거야? 땅콩이 배부로 들어가는거 아니야? 이제 밥을 다 먹고 저희는 다시 5층 5층에 올라오면 플레이 인 더 박스라고 인생 4컷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간식거리를 먹을 수도 있고 여기 ASMR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ASMR도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이걸로 할까요? 이거 두 개씩 있으니까 asmr 이걸로 썸네일 썸네일 티비 이름? 두남자 어 두남자 이게 두번? 안녕하세요 리오 압도 두남자 난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또 두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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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깜짝 났네 두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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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 두뇌 두남자 저는 이거 우리가 찍은 걸 다 주는 줄 알았어 그래서 완전 열심히 했는데 중단 아토와의 또 새로운 추억거리 저희가 오늘 더 현대 서울 와서 지하 1층부터 해서 여러분들 군데군데 돌아봤는데 그나마 짧은 시간으로 제일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루트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놀러와서 여러 가지 체험도 많이 할 수 있고 하니까 오셔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갔던 곳이 더 현대에서 유명한 곳이고 안 가본 곳들 중에 재미있는 곳들도 많으니까 구석구석 많이 다니시면 되게 재밌어 너무 여기가 커가지고 다 못 돌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다음번에는 멤버들이랑 다 같이 와서 못 가본 곳도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아 선물도 응 맘에 들게 로아 기대하시라고 그럼 다음에 어디 가지? 안녕